여름철 체온 조절이 힘든 댁냥이들에게 쿨메트는 필수인 거 알지? 대리석 매트는 너무 차갑고 딱딱해서 댁냥이 친구들에게 배탈이나 탈고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어 쿨메트라고 다 같은 쿨메트가 아니야 우리 댁냥이를 위해 찾아냈지? 바로 아바팻 쿨메트! 댁냥이가 누워서 쉬는 쿨메트니까 더 안전해야겠지? 혹시나 반려동물이 쿨메트를 뜯어서 폴리머즈를 먹으면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 있어 하지만 아바팻 쿨메트는 안전하다는 거 그뿐 아니라 히톤지대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까지 하는 아바팻 쿨메트 아바팻 쿨젤만의 기술력으로 쿨젤 내부 곰팡이 발생 완벽 차단! 열순한 능력 및 저온 유지 기능도 뛰어나 쏙 쿨! 여기서 꿀팁 하나 아반빛 쿨메트는 냉동실에 넣었다 빼도 부드러우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내용물만큼이나 원단에도 신경을 썼는데 유아용 친구에 많이 사용되는 바로 친환경! 마이크로 화이바 원단을 사용했다는 거야 공인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니 믿고 구매할 수 있겠지? 여기 봐봐! 다른 쿨메트와 비교했을 때 마감 처리가 확연히 차이 나지? 어때?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지 않아? 그래서 어떤 쿨메트를 사용해야 한다고? 아바팻 반려동물 쿨메트 아바팻 반려동물 쿨 XD 아바팻 반려동물 쿨 아바팻 반 goupert